안녕하세요. 기자 여러분 여러분,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기호 7번, 행운의 넘버 기호 7번, 이원욱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저희 캠프 이름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최고의 시대정신, 지금 2020년도의 최고의 시대정신은 공감의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공정과 공감의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저희 캠프 이름을 이원욱의 공감 캠프라고 줬는데요. 거기에 특별한 분을 이번에 영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는 예전에 참여연대에서 사무처장님을 맡아서 사실상 촛불혁명을 이끌어주신 큰 역할을 하신 분이시죠. 지금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저희 캠프에, 이원욱 공감 캠프에 민생경제 본부장 겸 대변인으로 안정걸 소장님을 영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정걸 소장님이 왜 이원욱과 함께하게 되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안정걸 소장님께서는 특히 제가 지난 6월에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법과 어제 대표 발의한 정광흥 긴급체포법 이거에 대해서 적극 지지해서 저희 캠프에 함께하게 됐음을 그리고 유원욱을 지지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진결 본부장 겸 대변인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걱정 많으실 텐데 아무튼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안진거리라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정치에 참여하거나 또 제가 직접 플레이어가 되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좋은 정치인들이 또 좋은 정책을 많이 펼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국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다가 이원욱 의원님을 초선 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배영마트를 규제하고 중소상공인들을 살리고 또 신용카드 가맹점수를 대폭 인하해서 그분들의 생존을 도모하고 체증금 인상분을 또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을 꾸준히 저희 시민단체랑 민생단체랑 해오셨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임대차 3법 통과 국면과 관련해가지고 시민사회단체들 또 무주택 서민 우리 국민의 45%나 되는 무주택 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법안을 내주셨습니다. 그 법안은 골짜가 이렇습니다. 지금은 현행 주택임대차 법무부 2년에서 최근 4년으로 세입자 보호기간을 늘렸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학교 제도를 보면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도 휴학이나 군대나 알바 또는 연수까지 생각하면 6년을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소 6년은 우리 무주택 서민들의 세입자 보호기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호소였고 그 6년 동안에는 당연히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돼야 되는데 이번 4년으로 들어간 다음에도 일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최장 4년이 지난 다음에 건물주께서 전월세를 폭등하거나 월세로 갑자기 강제재난을 어떻게 하냐는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주택 서민들은 4년이든 6년이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기간이 완료된 다음에도 그게 신규 세입자이든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이든 기존의 전월세 조건을 유지하면서 그 상한선은 5% 이내야 된다라는 법안을 적극 저희가 이미 19대, 20대, 21대도 제출해왔고 그 법을 그런데 21대 국회에 당선되자마자 이현우 구원님께서 제출하는 걸 보면서 정말 무주택 서민들, 그 다음에 집 없는 서민들, 청년들을 위한 훌륭한 정치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현우 구원님은 저희 민생심 단체들이 적극 지지할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최근에 지금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걱정 끼치고 정말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경제 좀 나아지는 줄 알았다가 완전히 다시 폭망 국면을 간다고 여기저기서 정말 피눈물의 절규와 분노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정강훈 씨 같은 황당한 세력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마비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모임, 모든 행사, 모든 경제적 부가치를 생산하는 현장의 경제인들,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정강훈 예방법을 또 발휘해 주셔서 많은 국민들이 또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최고위원님들이나 당대표 후보님들도 훌륭한 면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민생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좋은 정치를 많이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무주택 서민들, 청년들,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노력해 오신 이현우 구원님이 이번 민주당 지도부에 반드시 포함되셔서 민주당이 촛불시민혁명 이후에 정말 우리 서민들의 민생문제 해결에도 앞장서는 다수의 여당이 되었는데 양극화 민생국 불평등 문제 해결조차 제대로 못한다면 저는 국민들로부터 아주 따끔한 해초리를 계속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런 해초리를 함께 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현우 구원 같은 분이 최고위원회에 포함되셔서 민주당이 국민들의 민생문제 최우선을 책임지는 민생제일주의, 민생 최우선의 정치를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현우 구원님이 내주신 좋은 민생법안들 적극 지지하고 옹호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정치나 정책에 앞장서 달라는 취지로 사실 굉장히 쑥스럽고 부담도 되지만 이현우 구원님을 적극 도울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얼마 전까지 집 두 채 임대인이었는데 마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또 임차인을 걱정해주는 것처럼 발언하는 바람에 일부 임차인들 사이에서도 임대차 3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왜곡이 심화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라면 모름지기로 임차인들도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이 앞장서야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좋은 정책을 엄청난 논란과 애국의 소용돌이로 빠뜨린 점 그동안 20년 넘게 주택임대차 법 개정운동을 해온 저희로서는 지금도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현우 구원님처럼 우리 세입자들, 무주택 서민들, 청년들도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구원님이 아주 귀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제 말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 정말 다들 아시는 분이시죠? 아시는 분이시죠? 지난 3년 전 촛불혁명 때 항상 그 중심에 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풍찬누숙을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본부장 및 대변인으로 이현우 공간캠프에서 함께하게 되었음에 대해서 많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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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